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에요. 이번에는 시카고대학교에 갔어요. 캠퍼스가 정말 크고 고풍스럽고 아름답더라고요. 시카고대학교의 많은 도서관 중 가장 유명한 하퍼 메모리얼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이 도서관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여기가 바로 가장 유명한 고딕 리딩룸인데요. 마치 해리포터의 호그아트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파티션 없이 오픈된 공간이어서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밑에 두고 촬영했더니 앵글도 비디오 상태도 별로 좋지 않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시간여 정도 하퍼 메모리얼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보내요. 화이팅! 헐게 잘 부탁드립니다. 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할 것입니다. 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squeeze다. 세 prend기 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거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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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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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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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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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